8개의 문장 8개의 문장 8개의 문장 8개의 문장 8개의 문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 정 애는 정신의 삶 요소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은 가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의 삶의 구성 체계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괴를 소성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삼중구조인 팔괴를 두 개씩 중첩하여 64괴를 만들고 그 64괴를 소성계와 구분하여 대성계라 부르는데요. 소성계는 8개 대성계는 64개입니다. 대성계가 64개인 것은 소성계 8개를 행렬로 중첩한 것이 대성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화동인계는 소성계의 하나인 천계와 화계가 위아래로 짝을 이루어 대성계 천화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4괴 즉 대성계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음양의 6층 구조로 보기 쉬운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성계는 6차원 구조가 아닌 3차원 구조인 8개가 위아래로 짝을 이룬 이중 구조입니다. 즉 사상의 구조는 이중 8개는 3중 대성계는 8개의 중첩 구조입니다. 이미 우리는 8개가 주역의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로 만물의 원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8개가 이중 구조로 만나 64괴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들은 8개를 자연과 우주를 아우르는 8가지 범주로 생각했고 각각의 괴에 이름을 붙이고 유형 혹은 무형의 형상을 대입시켜 8개를 우주만물을 대표하는 8가지 성질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상을 8개로 표현했습니다. 천화동인 괴상을 보겠습니다. 천과 화 두 개의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의 성질이 위에 있고 화의 성질이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위로 펼쳐있고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으니 하늘과 불은 하나로 뭉치여고 합니다. 서로 하나이고 같은 편이고 뜻을 같이하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명을 동인이라 짓고 위아래로 자리 잡은 8개와 함께 천화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역은 자연의 이치와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은 괴상을 외상하로 중첩하는가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주역의 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사상을 공부할 때 호가 옆으로 날아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8개가 단어가 되어 위와 아래의 나열함으로 하나의 문장이 되며 그러한 문법에 의해 주역의 괴상이 그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개의 대표적인 뜻과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늘을 뜻하는 건 괴로 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 괴상은 연못을 뜻하는 택괴로 택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을 뜻하는 리케로 화라합니다. 네 번째는 우레를 뜻하는 진케로 뇌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바람을 뜻하는 손케로 풍이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물을 뜻하는 감케로 수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괴는 산을 뜻하는 감케로 산이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땅을 뜻하는 곤괴로 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8개마다 이름이 2개인 것은 8개 고유의 이름과 64개 안에서 쓰일 때 불리는 이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괴와 곤괴를 보겠습니다. 거는 하늘, 건조함, 텅 빔, 아무것도 없음, 제왕을 뜻하고 천은 하늘, 자연, 의지, 타고난 성질, 그리고 아버지를 뜻합니다. 고는 땅, 유순함, 왕후를 의미하며 지는 땅, 장소, 국토, 바탕,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미개와 감개를 보겠습니다. 이는 떠나다, 갈라지다, 만나다, 붓다를 뜻하고 화는 불, 빛 열, 태양을 뜻합니다. 감은 구덩이, 험난, 괴로워함을 의미하고 수는 물이나 액체, 적시다, 헤엄치다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태괴와 진괴의 뜻을 보면 태는 기쁘다, 모이다, 즐겁다, 대치다, 혹은 삼딸을 뜻하고 태는 연못, 늪, 은혜, 축축함을 의미합니다. 지는 진동, 두려워, 떨다, 성내다, 빠르다를 뜻하고 외는 우레, 큰소리, 치다, 내리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괴와 간괴의 뜻을 보면 손은 부드럽다, 공순함, 즉 공손하고 온순하다, 사양하다를 뜻하고 풍은 바람이나 낌새, 소식, 그리고 감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간은 한계, 그치다, 거스르다, 견고하다를 의미하고 산은 외, 사찰, 무덤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을 뜻합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건, 테리진, 손감간고는 개념적입니다. 그리고 천택화뢰, 풍수산지는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간괴를 산이라고 할 때보다 간이라고 하면 산이라는 실제적 의미보다는 그친다는 개념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64괴를 이름할 때는 팔괴의 실제적 이름과 괴상의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천화동인을 부를 때 산괴, 천, 하괴, 화 그리고 동인이라는 괴상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괴의 두 가지 명칭을 비교해가며 알아보았습니다. 팔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팔괴의 기초를 잘 다져야만 64괴를 꿰뚫는 힘이 생깁니다. 팔괴는 64괴를 여는 실말이며 팔괴 없이 주역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팔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 화는 불, 수는 물, 택은 연못, 외는 우레, 풍은 바람, 산은 산 등 팔괴의 의미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뜻을 함유한 팔괴를 세상의 물질 몇 가지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괴를 하늘, 땅, 불, 물 등으로 부르는 것은 자연현상 중 대표적인 것을 선택해 괴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팔괴는 기호입니다.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상징으로 그 밖의 다른 방식보다 더 깊은 뜻을 지닌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문자 이상의 문자이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하늘이나 불, 물 등으로 한정 짓는다면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언어속에 갇힌 채 왜곡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천을 천이라고 부르지만 천은 하늘 자체가 아니라 삼라만상 중에서 하늘과 같은 것들의 대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방법은 호랑이와 고양이가 닮았다거나 여우와 늑대가 닮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주역 공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각 사물의 차이점보다는 닮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과 그릇 그리고 주머니는 모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의 계상을 보면 우선 하늘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넘어 우주로 끝없이 펼쳐지는 쉬지 않고 창조하는 불굴의 정신과 에너지의 원천임을 직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은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요? 택은 단순히 연못이 아니라 연못과 같이 무엇인가를 품고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개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는 불뿐 아니라 불과 같이 타오르고 뭉치는 것으로 외는 우레와 같이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품은 바람과 같이 이어지고 흐르는 것으로 수는 물과 같이 흩어지고 어두운 것으로 산은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든든한 것으로 지는 땅과 같이 흡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역 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사고의 전환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곧 그동안 고집해왔던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또한 늘 의문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하나하나 파헤쳐 보아야 하며 매 순간 작은 것이라도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 분석, 분류하는 버릇을 가지되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주역 공부는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단번에 알아야겠다는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오랫동안 숙성시킨다는 각오로 궁리하면서 공부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주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퀘이고 연못택이라 부릅니다. 연못은 흐르는 것이 담겨 가만히 안정되어 고여 있습니다. 이것은 고요함과 평화, 정착을 의미하고 나아가 깊은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행복, 즐거움, 낙원 등으로 속이 활기로 가득 찬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앞서 8개의 인식 방법을 통해 태글 연못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연못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못의 성질을 통해 태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못이 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태그는 무엇인가 감싸고 담을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태그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역이라는 커다란 공부의 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태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양이 두 개 모여 있고 위에 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음 하나가 양 두 개를 눌러 가두어 놓은 모양이며 양 두 개가 음 하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양이 안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장소로서의 태그를 보겠습니다. 태그의 무엇인가를 담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때 태그의 장소는 숨기에 좋은 곳입니다. 움푹 파여 있는 곳이며 사방으로 뻥 뚫리지 않고 막혀 있는 아늑한 곳입니다. 호젓한 숲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장소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외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택, 즉 맷자리로 쓰거나 군사 작전상의 캠프로는 좋지 않습니다. 태그는 막힌 곳이므로 휴식하는 곳이지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풀어 오르는 것을 태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그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팽창하려는 성질인 양 효 두 개가 밖으로 나서 솟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솟아나 터지지 않는 이유는 위에 있는 음 효가 아래 양의 지나친 팽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인 방은 어떨까요? 연못이 물을 담아놓듯 방은 사람을 담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방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 역시 태그라고 하겠습니다. 학생이 모여 있는 교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한 방,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엄마의 품, 어머니의 태 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호와 공급이 끊이지 않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했던 어머니의 태 안에서의 안락함을 그리워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 바로 고향 또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입니다. 정착지 혹은 이사갈 집을 찾던 이들이 평화롭고 마음에 딱 드는 땅이나 집을 만나 여장을 푸는 곳도 택입니다. 택을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택이 간직한 양의 본성 때문입니다. 양이란 힘이고, 가치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안에 양이 가득 들어찬 택을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택을 어떠한 행위로 본다면 어떤 틀 안에 절제되어 있어 행동이 예에 바른 것입니다. 틀을 벗어난 자유는 자칫 제멋대로 흐트러지기 쉽지만 택의 경우 양효 위에 자리한 음효가 양을 제한하고 있어 양의 지나침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안정된 무술인의 동작 하나하나도 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둑에 있어서 정석도 택입니다. 정석이란 질서가 있고 일정한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은 마치 상처를 돌보는 의사와도 같은데요. 이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로 병이 나아 평안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 중 택과 같은 것을 찾아본다면 무엇인가 담겨 있거나 담을 수 있는 것 돈이 든 통장, 주머니, 자루, 가방, 서랍 등이 모두 택입니다. 도서관에 질비한 책은 어떤가요? 도서관도 수많은 장서를 품고 있는 커다란 택이지만 그 안에 있는 책 한 권 한 권도 택입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사상 등 무수히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자연은 팔괴의 성질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좁은 의미로서 인간은 혼과 사상 그리고 몸이라는 물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택이라는 범주 안에 넣습니다. 더불어 교양과 인격의 틀을 잘 갖춘 사람도 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은 무엇인가 담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괴 중 택의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택의 구조에서 보았듯 택은 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의 사람은 양이 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연못과 같이 고요한 면모를 보이지만 안으로는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연못 같은 사람은 다복한 운명이라 할 수 있으며 침착하면서도 질서가 잡혀있는 말과 행동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분주인 아단이기보다는 일정한 곳에 자리하기를 좋아하며 매면에 충실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수련하기 위해 연못과 같이 잔잔한 택의 마음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세에 관한 택의 자세는 공연이 야서서 남의 공격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설 때가 아니라면 택의 상태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자세를 우유부단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먼저 자신을 갖춘 연후에 남의 일에 관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연못이 많은 것을 품 듯 택은 모든 일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전에 내려오는 비호사 부득추러 문외라는 말은 택의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면 눈밖에 나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택과 같은 평정심과 고요함을 유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택은 삶에 진지해져야 할 때, 집중해야 할 때, 자기를 되돌아 봐야 할 때, 취해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못의 시면으로 내려가 허응이나 헛된 명예 그리고 욕심을 비워내고 비워진 그 공간에 지식이나 사상 그리고 빛나는 인격을 공들여 채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천택리 괴상을 보겠습니다. 상괴의 천이 있고 하괴의 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부를 때에는 상괴의 천, 하괴의 택 그리고 괴명기를 순서대로 해서 천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택이라는 이름을 보고 괴명은 니고 천이 상괴에 있고 택이 하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택리 괴는 하늘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 아래 연못을 보면 하늘의 모습이 그대로 연못에 투영됩니다. 연못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인데 하늘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은 하늘을 향해 무한히 열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자신을 모두 드러낸 상황이며 노출이나 투명한 일처리 등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늘을 담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른다고 봐도 됩니다. 즉 경거망동하지 않고 분수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천택리의 택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을 뿐 결코 하늘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기저하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괴명 리의 뜻도 밝다는 뜻으로 앞발이 나아가고 이어서 뒷발이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오므려 하늘로 향하고 앉은 명상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상의 자세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온 세상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택천쾌라는 괴상을 한번 볼까요? 택천쾌는 상괴의 택, 하괴의 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부를 때에는 상괴의 택, 하괴의 천, 그리고 괴명 쾌를 순서대로 해서 택천쾌라고 합니다. 천택리에서 택은 하늘을 담고 있는 연못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하늘 위에 있는 연못이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택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우선 택의 위치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담는 그릇이나 자루 등은 낮은 곳에 있어야 안전하게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태로움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우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명 쾌는 처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역원전 괴사전은 옛성인이 택천괴 괴상을 보고 문자를 발명했다고 전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택이 무엇인가로 충분히 채워졌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택천쾌의 하괴가 천이니까 택은 천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의 성질로 채워졌다는 것은 무한한 생명력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매우 작고 간단한 기호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자는 바로 천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이 속해 있는 두 대성괴를 예로 택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팔괴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두족함이 없습니다. 틈틈이 팔괴 하나하나를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손 괴이고 바람풍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은 한자리에서 다른자리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체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며 막히지 않고 서로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문화와 사상의 교류를 통해 변화를 몰고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의 괴상을 바람이라 말하지만 파고들고 밀어내고 확산하는 바람과 같은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풍의 구조를 보면 양 두 개가 위에 있습니다. 양이란 위로 향하는 성질을 갖는데 풍 괴에서 양은 방해받지 않고 위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향한다는 것은 각각쪽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은 양이 음 위에 있는 구조로 아래에 있는 음이 양을 막아서지 못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아래의 음 하나가 위에 있는 양을 힘껏 잡아당기고 있지만 팽창하고 솟으려고 하는 양은 얼마든지 보망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 두 개가 음 한 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떠돌고 있습니다. 양이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이 거칠 것 없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또한 풍의 구조는 위에 자리한 양이 아래에 자리한 음과 이웃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양이 음 안으로 스며들거나 파고들려는 기세이며 양이 어디로나 들어서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바람을 하늘의 전령사 혹은 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람은 먼 곳으로부터 다가와 자연의 섭리로 세상을 일깨워준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 중 풍과 같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은 제멋대로이고 그 방향도 종잡을 수 없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주역에서는 흐르고 있는 모든 것을 풍이라 하며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지만 결코 정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흐른다는 것은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냇물이 흘러가고 거리에 행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도로에 자동차가 줄지어 이동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흘러가는 것은 이리저리 거리낌 없이 움직여 유행이나 전염병 등이 널리 퍼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람은 자유롭고 가벼우며 특별한 목표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일정한 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람은 거침없이 이동하며 주변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접함으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이용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전류나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말소리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것 또한 풍입니다. 그리고 풍이 전해주는 새로움은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질이 멸렬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고립되어 있다가 탈출에 성공한 것도 풍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풍은 어디론가 파고들어 세워나가는 길목 혹은 출입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병법의 대가 손자는 사방으로 소통이 원활한 땅을 구지라고 했습니다. 구지란 내거리, 갈림길, 중심지입니다. 풍의 지역이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전투에서는 이런 곳을 제일 먼저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채 재빨리 막을 수 있고 싸움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명장은 전투가 시작되면 제일 목표가 바로 구지, 즉 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실패한다면 결국 이기기는 어려운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파는 데에 있어서도 풍의 지역에 판을 버려야 번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목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이 편리하고 사방이 트여 사람이 모여들기 좋은 곳을 이룹니다. 연인들에게 풍의 기운은 어떨까요? 풍 넓고 새롭게 활동하는 풍의 기운은 이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들이 만날 때에는 사방이 뚫려 안정이 어려운 풍의 장소보다는 아늑한 택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맷자리를 쓴다면 풍의 땅은 최고의 명당입니다. 넓고 새롭고 활동하는 것은 기가 통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후손이 크게 융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풍을 우리의 운명에 비추어 본다면 어떨까요? 풍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나 사건을 자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좋지 않은 때라면 무엇인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풍의 기운을 이용해 운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집안의 문을 온통 열어놓는다든지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는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도 풍의 기운을 이용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상징이라 여겨 가벼이 염겨버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일에 의해 큰 운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은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며 갑자기 일어나서 종잡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기운의 도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더불어 점을 치는 행위 또한 풍인데요. 우리의 앞날은 바람과도 같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것도 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악성 물질이 뭉치는 등 무엇인가 단단히 응어리져 있던 것이 병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뭉친 것을 주역에서는 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단히 뭉친 산의 기운은 바로 풍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병환 중이거나 심신이 괴로울 때는 풍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풍을 자연에서 찾아본다면 바람뿐 아니라 자라나는 나무와 높이 나는 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는 생명의 원동력을 상징하며 새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풍을 인간의 성격에 적용해 본다면 자유분방하고 탁 트인 화통한 사람입니다. 풍의 사람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름 아닌 풍형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왕성한 활동력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성에 있어서 풍은 다소 미흡합니다. 바람 같은 사람은 정착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 풍파많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버리는 바람과 같이 허풍을 떨 때도 종종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 면에 융통성을 열어놓고 있으니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시원한 성격의 타인과 화목하게 잘 어울리기에 인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졌다면 자유직업이나 외교관, 사업가와 같이 활동 범위가 넓어야 하는 일에 종사한다면 매우 이로울 것입니다. 풍이 우리에게 주는 처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변화를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자신의 방식이나 고진만을 고수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풍과 같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풍에 파고드는 성품은 어떤 일을 실천하기에 앞서 무엇이 중요한지 요점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머리를 어떻게 정하고 수행해야 할지를 살피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끝까지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풍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직된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일처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도 서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으로 숨는 것을 경계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숨구멍을 튀어주는 풍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풍이 지닌 왕성한 활동성과 엄청난 유연성을 이용해 정서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통한다는 것은 발전을 향한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풍을 바람뿐 아니라 나무 등 식물로도 보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끊임없이 천천히 자라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풍과 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택이 포용이고 정착이라면 풍은 그 반대의 성향으로 발산하고 표류하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풍은 많은 기회를 만날 수는 있지만 고요히 안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택은 양이 음 아래에 갇혀 있어 운행이 정지된 상태 혹은 양의 기운이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른 것이라면 풍은 양이 음 속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음 안으로 기운을 공급하기 위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택에 있는 양은 음의 제한으로 운행이 정지된 것이라면 풍에 있는 양은 마음껏 그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은 움푹 파여 있어 무엇인가 감추어 놓고 독점한다면 풍은 물건을 펼쳐 수북이 쌓아두어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진열장이라든지 음식을 넓은 접시에 담아 누구나 떠갈 수 있도록 한 것을 가리킵니다. 지풍승 괴상을 보겠습니다. 상괴의 지, 하괴의 풍이 있습니다. 대상을 읽을 때에는 상괴 지, 하괴 풍, 그리고 괴명승을 차례로 지풍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팔괴의 지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앞서 음향과 사상 등을 통해 지의 뜻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앉고 무겁고 흡수하는 것을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아래 자리한 풍은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요? 지풍승의 풍은 언 땅에 따뜻한 양의 기운을 불어넣어 비옥한 땅으로 탈바꿈시킵니다. 풍에 의해 활기를 띄게 된 지는 머지않아 싹이 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풍승은 고요한 대지가 생기를 함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죽은 땅에서 다시 삶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땅이 풍에 의해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뜻하기도 하며 그 무대에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친다면 양의 기운이 인체 깊숙한 곳에 도달해 몸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풍승에서 지는 풍을 덮어주기 때문에 풍의 양기가 분산되어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괴명승은 떠오르다, 나아간다, 상승한다는 뜻인데요. 옛 성인이 왜 이런 괴명을 붙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풍에 의해 지에 생명이 공급됨으로 전체적으로 떠오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풍이 위에 있고 지가 아래 있는 풍지관괴를 보겠습니다. 대상을 부를 때에는 상괴풍, 하괴지, 그리고 괴명관을 차례를 이어서 풍지관이라고 부릅니다. 풍지관에서 풍은 알의 지가 잡아당기기는 하지만 풍이 특성인 자유분방함과 발산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은 대지 위의 바람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스칠 뿐 지에게는 최소한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의 지에게 생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지관은 정착하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이며 어떤 일을 침착하게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에서 지풍승이 활동 무대, 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운동장이라고 한다면 풍지관은 이미 공연이 끝나버린 경기가 막을 내린 후 휴지 조각이 흩날리는 운동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과 택을 비교하며 또한 두 대성계를 비교하며 풍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을 이해할 때에는 항상 다른 괴상과 비교하면 좋습니다. 하나만 깊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반대 괴상, 비슷한 괴상과 비교하면서 익힌다면 더 쉽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괴이고 우레 뇌라고 부릅니다. 우레은 큰 소리이며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우리는 진의 괴상을 우레라고 말하지만 질서있고 당당하고 힘차게 활동하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위에 음 두 개, 아래 양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이 음 아래로 파고 들어가 음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음이 양을 뚫고 올라와 양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양이 음 아래로 파고 들어갔다는 것은 음이 더는 아래로 침잠 못하게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음이 양에 의해 활기를 얻고 있는 것이며 차갑고 어두운 대지 안에 생명의 기운이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곧 멈추었던 것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는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은 양효에 상승하는 힘과 음효에 하강하는 힘이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이와 같이 양이 음을 들뜨게 하고 음이 양을 잡아당겨 막아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호한 음이 양을 뚫고 올라가 있는 모습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길의 상징으로 전진하는 성질을 말해줍니다. 이제 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는 청년, 건강, 돌진, 생명활동 등 무엇이든 어린아이처럼 힘이 넘치는 사물을 뜻하는데요. 동물의 몸에서 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입니다. 외의 구조를 보면 위에 두 음효가 있는데요. 음이란 물질로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면 아래 양은 물질이 아닌 전진하는 기운으로 몸을 들뜨게 합니다. 따라서 몸이 바닥과 떨어져 활동하는 것으로 발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 또한 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 중에서도 장엄하고 위험 있게 움직이는 것을 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의 비상이라든지 품위와 절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행진하는 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정상에 올라 위세를 떨치는 권위도 뇌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뇌를 커다란 건물로도 봅니다. 거대한 건물은 땅에서 우뚝 솟아들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게 솟아난다는 것은 사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며 어떤 목적이나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가 사물의 시작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둥, 번개가 칠 때 땅은 진동하게 됩니다. 웅장한 우레 소리는 듣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레의 성질 때문인데요. 우레란 두드린다는 뜻이며 이것은 무엇인가를 일깨워 시작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뇌를 사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의 행동은 졸렬하지 않고 장대하고 의연하며 뒤세등등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의 큰 소리는 바르고 이치에 맞아야만 그 뜻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가 바로 뇌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뇌다워야 하며 이것은 크게 성취하려는 뜻을 갖고 대범하고 질서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중요한 정책도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는 예리하게 갈라지고 뚫고 나오는 새싹을 상징합니다. 새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무거운 흙과 단단한 껍질을 뚫고 움트기 때문입니다. 새싹은 비록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원대한 미래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나긴 추위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며 어두움을 떨치고 일어나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예리하게 갈라지고 뚫는 성품은 공격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따지고 드는 행위도 외로 분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레의 사람은 씩씩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원대하고 대범한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단력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며 대화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위험 있으며 강력한 활력을 발휘하는 뇌의 사람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끝까지 파고드는 끈질긴 노력과 근면함은 뇌의 강점이지만 지나치게 한 곳에만 집중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함에는 탁월하지만 생활 패턴이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뽀한 날카롭게 분석하고 파고드는 성격 탓에 자칫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뇌의 사람은 성품이 굳건하고 양심과 심성이 바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꾸짖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 매사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품과 같은 요소를 함유하기에 휩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뇌가 우리에게 주는 처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뇌는 모든 일의 시작을 상징하며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흥겨운 것이며 선돌과 같이 일으켜 세워 도전하는 것이며 청년들의 움직임이나 군인들의 행진과 같이 힘차게 활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우리는 항상 성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뇌의 당당함으로 성공만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자칫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빠져나갈 출구를 찾지 못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끝을 맺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항상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해 시작하지만 실패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매사 조심조심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역상전의 천례진, 군자의, 공구수성이라 해서 군자는 우레의 상, 즉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피며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풍도 움직이는 것인데 외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람은 움직이면서 그 모양이 흐트러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외는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흩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풍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라면 외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이 가볍고 부드러운 활동이라면 뇌는 묵직하고 강직한 활동입니다. 국가나 개인의 어떤 정책이나 계획에 있어서도 자주 바뀌고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는다면 풍.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뇌라고 하겠습니다. 핵심과 주변으로 나눈다면 뇌는 핵심이며 풍은 주변입니다. 봉식물로 나눈다면 뇌는 동물이고 풍은 식물에 해당합니다. 천례무망 괴상을 보겠습니다. 상괴의 천, 하괴의 뇌가 있습니다. 대상을 읽을 때에는 상괴천, 하괴뇌, 그리고 괴명무망을 차례로 천례무망이라고 있습니다. 상괴의 천과 하괴의 뇌로 이루어진 천례무망은 하늘에서 내려치는 거대한 벼락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옛사람들은 매성병력을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어떠한 명령인 듯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큰 사건은 그만한 울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례무망은 하늘이 준 기회를 가리키며 무엇이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룰론 뜻밖의 재앙도 천례무망입니다. 여기에서 뇌는 양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 깊숙이 파고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괴 뇌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아래로 내려와 음을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사명이기도 하며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도례를 기다리며 대비해야 합니다. 하늘의 운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하는 법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뇌가 위에 있고 천이 아래 위치한 뇌천대장괴를 보겠습니다. 대상을 부를 때에는 상괘 외의 하괘 천, 그리고 괴명 대장을 차례를 이어서 외천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천례무망괴에서 우레는 하늘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외천대장괴에서 우레는 드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괴가 천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것은 비행기나 독수리가 창공을 마음껏 상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승승장구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며 대단한 인물이 위험을 크게 떨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레는 권위, 강력함으로 천 위에 있는 우레라면 이미 목표를 완수함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조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뇌의 괴상은 양을 누르고 위로 솟아오르는데 아래에 있는 천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높은 곳에 이르면 상승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법인데요. 이것은 마침내 성공하여 천하의 위세를 떨치는 것으로 한마디로 위대한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64괴를 공부할 때 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8괴 공부는 여기에서 다룬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8괴로 범주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괴에 능통하면 64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괴이고 산야구 부릅니다. 간은 그치고 멈추고 한정하고 머무르고 견고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간을 대표하는 산의 성질을 알아보면서 간괴의 의미를 깊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산의 구조를 보면 아래의 음 두 개와 위 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 두 개가 아래에 버티고 있고 양 하나가 그 속에 파고들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은 덩어리이고 고집스러움을 뜻하는데요. 넓은 지면을 차지하고 어떤 일의 전개를 막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덩어리이고 움직이지 않는 정지를 나타내며 모으고 축적하고 성취하는 것이며 무엇인가 감싸고 보호하고 덮어 바깥으로 안 보이게 하는 작용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잡아 안정시키며 마음의 요동을 가라앉혀 고요하게 하며 인생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의 모습을 주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 가운데 산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원입니다. 손의 역할을 볼까요? 손은 사물을 잡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반대 혹은 그만 멈추라고 할 때 손을 들어 손바닥을 내보임으로 그 뜻을 전달합니다. 꼬한 손은 쓰다듬거나 어깨를 두드려줌으로 잡아주고 안정시켜주며 흥분된 사람을 진정시킵니다. 아기를 재울 때 토닥토닥 가볍게 쳐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요동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이 모든 손의 행위는 산처럼 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손의 역할을 말한다면 사람이 서로 만나 손을 맞잡는 악수입니다. 악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 있지만 더 깊은 내면에는 서로 정지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지와 안정인 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산의 의미는 어떠한 외부의 힘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내는 굳세고 단단한 것입니다. 인내심이나 적응이라고 해도 됩니다. 산 괴상은 아래 음 두 개가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고 위의 양효는 아래 음효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양효가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켜도 아래 음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낮은 자세로 내실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을 인내심 혹은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 같은 사람은 인내심이 많고 의지가 굳으며 하나의 신념을 밀고 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점이자 조심해야 할 점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너무 지나치면 아집과 편견으로 뭉친 요지부동의 고집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산과 같은 사람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정에 이끌려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냉정하게 소신을 지켜나갑니다. 산의 사람은 방만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절약하고 저축하며 모으고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이를 일비하지 않고 배짱이 있고 절개를 지켜가며 묻어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공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지야 시지즉지 시행즉행 동정부실기시 기도광명 겸산간 군자이 사부출기위 간은 멈춘다는 것이다. 멈출 때에 멈추고 행할 때에 행하여 행함과 멈춤의 때를 잃지 않으므로 그 도가 크게 빛나는 것이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생각하는 것에 있어 그 분수를 지켜야 한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분수를 지켜 행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택계와 산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택과 산의 괴상을 보면 중요 즉 가운데 효의 음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맨 위와 아래의 효의 음향도 서로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괴상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이지만 이러한 다른 점이 택과 산을 구분짓는다고 하겠습니다. 택은 양을 한껏 가두고 있으며 산은 음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은 상요가 음이고 초요가 양으로 사상 중 소음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력이 강한 즉 엔트로피가 비교적 적은 상태로 내부의 압력이 큰 것입니다. 산은 이에 반의 상요가 양이고 초요가 음으로 사상 중 소양의 외형을 갖고 있으며 엔트로피가 커서 상하의 작용이 작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택과 산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두 괴상을 비교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택은 양의 팽창하려는 요동을 음이 감싸 담아놓은 것이라면 산은 양효가 파고들지 못하고 음길이 뭉쳐 정지된 것입니다. 캑이 무엇인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산은 흡수하여 감추고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이 상승하려는 양을 절제하게끔 하고 있다면 산은 절약하고 억제 혹은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캑이 팽창하고 있다면 산은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택은 아늑한 곳을 찾아 정착하고 번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산은 전진을 막아서고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캑이 침착함과 안정이라면 산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깊게 보면 서로 다른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그 구성성분의 중량과 음향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산돈 괴상을 보겠습니다. 상괴의 천, 하괴의 산이 있습니다. 괴상을 읽을 때에는 상괴의 천, 하괴의 산, 그리고 괴명돈을 차례로 천산돈이라고 있습니다. 천산돈은 하늘은 높이 올라가고 산은 땅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땅에서 산을 바라볼 때는 높이 솟아있어 거대해 보이지만 하늘에서 산을 바라볼 때는 그저 작은 덩어리가 땅에 붙어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천산돈의 돈의 뜻은 피하다, 달아나다, 숨따로 천산돈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하늘은 날아가고 있고 날아가는 하늘을 쫓아갈 수 없는 산의 모습입니다. 텅빈 금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는 허공이고 아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둔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등지고 납작 엎드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문을 닫아버린 것으로 상괴천은 외부 혹은 공적인 것이라면 산은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소인배의 행동과 같은 상황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천산돈 괴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유산돈, 군자이, 원소인, 불악이엄 군자는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며 자신을 폐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산이 위에 있고 천이 아래 있는 산천대축괴를 보겠습니다. 세상을 부를 때에는 산괴산, 하괴천, 그리고 괴명대축을 차례를 이어서 산천대축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천산돈 괴에서 사는 하늘 아래에서 납작 엎드려 있지만 산천대축괴에서 사는 드높은 하늘 위에 우뚝 올라서 있습니다. 산괴가 천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것은 거대한 흙의 축적의 하늘을 뚫고 올라간 높고 장엄한 산입니다. 마천루라고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상징하며 마치 위대한 영웅의 탄생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산천대축은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산괴의 육중한 산은 하괴의 천이 가진 열기와 내용을 잘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천대축은 자신이 품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굳건한 산이 그 뜻과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감싸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산천대축이라 하겠습니다. 주역상전에는 천재산중대축 군자이 다식전원왕행 이축기덕이라 하여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대축이며 군자는 이상을 본받아 언행을 두루 공부하여 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의 위대함을 보고 그 형성된 과정을 살펴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의 의미와 구조, 산의 사람, 산과 태계 비교, 그리고 산이 들어있는 대성계를 통해 산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8개 중 절반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4개의 괴상, 천과 화, 그리고 수와 지를 차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괴이고 천이라고 부릅니다. 건은 양으로만 이루어진 순양의 괴상입니다. 우리는 음양이란 무엇인가 단원에서 이미 양의 성질을 주제로 공부했지만 8개 중 건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양의 성질을 음미하겠습니다. 천의 구조를 보면 3개의 효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이 전혀 섞이지 않은 괴상으로 모든 효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극한으로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으며 스스로 끝없이 전진하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천은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며 스스로 생긴 절대 사물이며 우주의 시초로 우주를 창조하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상제지선이라 표현했으며 스티븐 호킹은 이것을 무예요동이라고 했습니다. 천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에게 포착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천과 같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장부 중 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액순환 작용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곧 심장은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 몸 안으로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이 있으면 살아있다고 하고 박동을 멈추면 죽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생명력의 공급이 정지된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바로 천의 성질이며 작용입니다. 자연환경에서 천을 찾아본다면 단연 하늘입니다. 그리고 밝은 곳, 높은 곳 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천은 스승, 지도자, 아버지, 지휘관, 어른 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한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천의 상황은 돌격하고 전진하는 것, 승리, 경건함, 대통합, 명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과 같은 사람은 밝고 강하며 언제나 새롭고 정열적입니다. 맘보다 앞서 나가며 생각이 빼어납니다. 지치지 않고 절대로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천의 사람은 단순하지만 어리석지 않고 큰 포부와 함께 행공력과 돌파력이 강하며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공정하고 지성이 있으며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역 상전에 쳐낸 건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이 운행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투지와 새로움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케이고 화라고 부릅니다. 리의 뜻은 떠나다, 갈라지다, 나누다, 만나다, 달라붙다 등이며 우리는 이것을 대표의 화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이케는 화, 즉 불과 같은 것입니다. 화의 구조를 보면 상하가 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음이 있습니다. 양은 자유로움이지만 음이 상하 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관시킨다고 해도 좋습니다. 음이 위아래 양의 발산을 잡아당기는 구조입니다. 화를 질서, 조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양이 음에 의해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이 구심점이 되어 위와 아래에 있는 양 두 개를 일정한 틀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는 자유롭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뽀하는 덩어리를 뜻하는데요. 위아래 양이 음 때문에 뭉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의 형상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화는 하늘의 보배인 태양이며 빛입니다. 그리고 불은 세상을 밝히고 따스합니다. 대낮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개적인 일 등 밝고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뽀한 조화는 아름다움의 본질인데요. 이것은 문명이나 문화 등으로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나 문화는 뜻이 있고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는 것은 조화와 균형이 잘 맞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의 대표는 바로 꽃입니다. 꽃은 균형과 조화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단단히 뭉쳐 모여 있는 것, 선명하게 보이는 것, 형화, 화합도 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는 요점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친다면 어른이고 지식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몸의 장부 중 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장입니다. 심장의 기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비해 소장은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이 인체 내에서 조화와 아름다움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소장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위에서 대충 소화된 음식물을 받아들여 몸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소화에게 의해 흡수된 영양분을 인체 어디든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장의 조절과 조화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꽃이나 태양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 텐데요. 화와 같은 사람은 매사에 아주 협조적이고 고도의 객관성을 갖춘 사리분별이 밝은 사람입니다. 냉정하리만큼 논리정연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감정을 감추고 이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남의 말에 잘 속지 않습니다. 객관성이 뛰어나고 질서정연함으로 어디에서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주역 상전의 대인이 계명 조사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인은 빛의 밝음을 계승하여 세상을 밝힌다. 인간은 마음의 밝음을 추구하고 이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먼저 나를 밝히고 그 빛을 남에게까지 이르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괴이고 수라고 부릅니다. 감의 뜻은 구덩이, 험난, 괴로움, 숨김 등이며 우리는 이러한 뜻을 내포하는 감괴를 수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감괴는 수, 즉 물과 같은 것을 통칭합니다. 수의 구조를 보면 두 개의 음 한가운데 활력의 상징인 양 하나가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음 가운데 있는 양은 이들이 뭉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흩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은 마치 물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변하고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수의 성질이며 감쾌는 수, 즉 물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 화가 하늘의 보배인 태양이고 빛이라면 수는 땅의 보배인 물이며 어둠입니다. 따라서 물과 같은 것의 성질을 통해 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은 어둠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 마음대로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모여드는 군중이라 하고 종종 철없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내버려 두면 혼자서 80일을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수는 번민, 사회 혼란, 비올듯한 흐린 날씨, 또 분쟁을 의미합니다. 주칙이 아직 몸에 배제하는 신병이나 신입생, 신입사원도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시면 자신의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 변화무쌍해지는 술 또한 수입니다. 술을 다른 말로 혼돈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는 감정이 풍부한 것이고 슬픔에 잠긴 상태이거나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을 상징하지만 이것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혼돈이란 바로 자유, 융통 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창조적이고 다양하고 풍요롭다고 합니다. 우주도 처음에는 혼돈, 즉 수 상태에 있다가 위대한 우주로 발전된 것입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이렇게 수는 공급과 충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이 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고 동양의 상수학에서도 물을 숫자 1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바로 물에서 발생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과 같은 사람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감성적입니다. 사생활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기분이 쉽게 바뀌는 사람이며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며 객관적인 판단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예술 분야 등 창조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택절이라는 괴상이 있습니다. 택은 주머니, 그릇, 연못, 틀과 같은 것입니다. 수택절에서 수는 연못에 담겨있는 안정된 물입니다. 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계속 아래로만 치달리는 유연성을 가진 술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합니다. 주역상전의 수택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택상유수절, 군자의 제수도의 덕행 군자는 물이 못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모든 행위에 규범을 정하고 그에 따른 덕행을 논의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씩 틀을 갖추며 성장해가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의 자유분방함을 잘 조절하고 창의성을 발전시켜 세상에 덕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쾌이고 지라고 부릅니다. 곤의 뜻은 유순함, 흙 펼쳐진 것 등이며 이러한 곤은 만물의 힘이 깃든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곤쾌는 지, 즉 땅과 같은 것을 통칭합니다. 지의 구조를 보면 세 개의 효가 모두 음인 순음의 상입니다. 양이 전혀 섞이지 않은 음극의 괴상으로 모든 효가 함께 하강 혹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의 극한으로 만물을 끌어당겨 붙잡아 두려는 것이며 순형인 권쾌와 함께 뽀 하나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곤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지와 같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는 음 세 개로만 이루어진 음의 덩어리로 안정의 극대화를 지향합니다. 안정을 강하게 추구하는 것은 끝없이 팽창하는 양의 작용을 막으려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권괴가 하늘의 섭리라면 권괴는 그 반대인 땅의 섭리, 물질의 섭리입니다. 땅을 어머니 그리고 고양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어머니가 자녀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도 그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흔히 사랑이나 관심이 지나치면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땅은 평화와 어울림, 휴일, 한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늘 조용히 안정되어 있으며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스끄럽게 소리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의 덕목은 고요함인데요. 이것을 확장시키면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결실이며 땅의 섭리입니다.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별도 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많은 물질이 단단히 뭉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는 자연의 섭리, 곧 물질과 실질 그 자체입니다. 지는 연못보다 깊고 고요한 것, 끝없이 깊이 내려가 움직이지 않는 정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삶의 내면으로 들어간 참선의 형태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와 같은 사람은 천과는 정반대의 성질로 수동적이며 온순합니다. 지의 성품은 하늘 다음으로 위대한 속성이며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 나서지 않고 모든 면에 긍정적입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잘 인정해주고 불평불만 없이 조용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땅과 같은 사람은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해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항상 좋지 않으므로 너무 심연으로 가라앉을 때는 일부러 외출도 해보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찾아 거니는 것도 좋습니다. 운명에 있어 남을 뒤따라가는 속성을 지닌 지의 사람은 조직에서는 참모의 역할을 잘해내며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선하지는 않지만 만들어진 운명을 관리하는 데는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주역 상전의 곤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상활, 지세곤, 군자의 후덕재물 땅은 두텁고 유순한 곤의 상이며 군자는 땅의 후덕함과 대지의 무한한 포용력으로 모든 사물을 싣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땅과 같이 깊고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